순양그룹 진양철 회장님의 손자, 진도준입니다. 도준이, 너 데이트도 하나, 미팅도 하고? 어디요? 학교 수학 따라가기도 바쁜데, 할아버지. 도준이, 그만 나가라, 나가라. 그래, 큰돈을 어디 볼 일이 있었겠나. 제가 사려고요, 순양. 이 장기판의 주인이, 도준이가.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요, 할아버지. 부족한 점, 지도 편달해 주시면 최선을 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, 서강. 저검이 보여주라고. 우리 검찰이 얼마나 여성친화적인 조직인지. 서민영 검사, 저 맞는데요. 누구시죠? 승계싸움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. 날 이용해서. 자신이 없는 거라고 해도 이해해. 순양을 상대하는 일이니까. 여론이 들끓어줘야, 재판 때까지 우리 페이스대로 간다고. 순양이 무서워서, 그 변덕스러운 여론 따위나 의지한다고. 전 제 사건, 법의 심판만으로 충분하게. 철저히 수사할 겁니다. 최선을 다해서. 서울중앙지검 금조부, 서민영 검사입니다. 서울중앙지검 금조부 중도 경영이라고 했다. 내한테는 돈 정도다. 네. 지경절이다. 나라를 위해선 돈 한 푼이 안 가봐도, 돈 한 푼을 위해선 목숨이 안 아까운 위인들이 지기 장사꾼입니다. 장사꾼이라면 거래를 해야 하는 겁니다. 그래, 얼메에 쳐드리면 되겠습니까?